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비 김영입니다. 아이비 김영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이비 김영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일반 성인 대상으로 편입학 입시교육 및 취업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네요. 재물을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되지 걱정은 없어보입니다. 첫차를 보겠습니다. 첫차를 보시면 현재 여기 일정한 저항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우상형 주차가 잇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양봉 시가 부분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타점 잡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목표가 전 고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런 우상형 주차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.